할렐루야 이부터 이후로 우리 인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스펠 장로회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현재 장로님이 부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이이식 장로님 그리고 안재수 장로님 두 분이 현재 장로님으로 저와 함께 사연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은폐 장로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할 때까지 주신 사명 감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몰라요 힘을 써서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젊은 분 못지않게 저를 도와서 교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이 임직됩니다 임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안재수 장로님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이이식 장로님 안재수 장로님 두 분과 더불어서 부정한 종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루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권경을 지켜주시고 남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관 받는 귀한 주의 용도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새로운 장로를 임직하기 위해서 애써오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 하시오 주님께서 기어가여주시고 씹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그 삶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조직을 세워가면서 세 분의 장로님을 임직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받는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